안녕하세요 산타는 양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름 휴가로 와이프와 같이 다녀왔던 주황산 국립공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주황산 맛집 88식당에 먼저 도착해 점심 식사를 하고 주황산을 올랐는데요. 쉽게 허영만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닭불고기와 닭날개구이 그리고 백숙이 유명한 식당입니다. 와이프와 같이 다녀와서 맛집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곳이 제일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황산에 가신다면 꼭 이곳에서 식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황산 상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발열 체크까지 한 후 등산을 시작합니다. 청송 사과를 뽑아 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있어 사과를 뽑고 등산을 시작했는데요. 단돈 천원의 사과를 맛볼 수 있는 자판기니까 꼭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황산 상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오면 이렇게 식당가들을 지나가는데 주황산에 귀한 개석이 펼쳐져 있는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화재 보유구역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마지막 식당가를 지나면 대전사 입구에 도착합니다.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고 1인당 3,500원 냈는데요. 대전사 와서 바로 오른쪽으로 등산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사 위쪽으로 보이는 바위가 정말 멋있는데 올라오면서 계속 보면서 올라온 곳이에요. 왼쪽으로도 기암 절벽 바위들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느낌이 어떨지 빨리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대전사 관통해서 쭉 오면 이경표 있는데요. 주봉이랑 용추폭포방향 일단 같은 방향이고 우측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사에서 100m 정도 오면 주봉과 용추폭포 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용추폭포 쪽으로 올라서 주봉 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등산코스는 대전사에서 출발해 용추폭포방향으로 등산을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동안 연하굴 급수대 주상절리를 지나 용추폭포를 구경한 후 용연폭포까지 올라갔는데요. 100대명산 인증을 위해 후리메기 3거리로 돌아와 주봉방향으로 하산했습니다. 대전사에서 용연폭포까지는 트레킹구간으로 계속 평탄한 구간이었지만 후리메기 3거리에서 주봉방향으로 하산하는 길에 힘든 구간이 있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등산코스 참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황산 등산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정표에서 50m 정도 올라오면 화장실 하나 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이프가 주황산 같이 왔는데 항상 화면에서 제 모습을 찍고 했었는데 오늘은 와이프 모습을 좀 찍으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랑이 사이로 돌을 던져서 이 바위에 돌을 얹으면 아들 낳는다는 아들바위인데 주변에 돌을 다 던져서 그런지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정표 지나서 트레킹구간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는 계곡물도 흐르고 있어서 비가 온 다음에는 물소리도 많이 날 것 같아서 여름 산행지로도 정말 좋을 것 같은 주황산인데 용추폭포까지 계속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청송여행지로도 유명한 주황산 용추폭포 가을에는 힘들지 않게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대전사에서 용추폭포까지 올라가는 길이 전혀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상복을 입고 올라갔다 오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정말 힘들지 않았던 구간입니다. 주차장에서 2km 이상을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갈림길입니다. 갈림길에서 용추폭포 0.9km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추폭포 쪽으로 가는 길에 연아구리라고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한번 들렀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용추폭포 쪽으로 걸어가다가 자칫하면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은 곳인데 와... 여기는 꼭 들렀다 가시길 추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 여기 대박이지? 원화굴 오시면 이 굴 위쪽으로 나무가 한 그루 솟아있는데 이 나무도 정말 신기하게 딱 중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연아굴을 지나서 계속 트래킹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상절리... 와 정말 멋있는 이 기암 절벽을 계속 보면서 올라가니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멋있기도 하고 대박입니다 대박 그리고 물이 너무 맑아서 비가 좀 온 다음에 오면은 물소리도 정말 시원하게 들릴 것 같아서 여름 산행지로 진짜 정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작은 달이 건너오면 이정표 있는데 일단 용초폭포방향으로 200m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꽤 올라왔는데 한 3km나 올라왔는데 여기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역시 국립공원은 화장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계속 화장실이 나와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시루봉을 구경하고 데크길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주황산의 하이라이트 용초폭포를 만납니다 바람이 되게 시원하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용주폭포에서 정말 멋있는 기암절벽을 구경하고 올라오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전혀 힘들지도 않고 바람이 솔솔 부는 게 정말 시원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같이 오기도 해서 여름 산행이지만 조금 힘들지 않고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다가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 왔는데 지금까지 정말 성공적인 등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들이 오셔서 그냥 평상복으로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정말 트래킹 구간이고 힘들지 않는데 저는 조금 올라가서 주문까지 올라갈 계획이지만 지금 이 용주폭포까지 올라오는 이 구간도 정말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 있는 코스니까 혹시 나들이 계획을 하신다면 용주폭포까지 올라오시는 거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이프도 힘들어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따라온 거 보니까 정말 코스 자체는 쉽고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스인 게 확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벌써 운동 기록으로는 5km나 올라왔는데 다리를 건너오니까 이정표 있습니다. 용연폭포까지 400m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후리맥이 입구 이정표에 와 있는데 용연폭포방향은 계속 진행방향에서 직진하면 되고 후리맥이 3거리 방향으로 이 데크계단을 올라가면 되는데 주봉 방향에서 올라오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용연폭포 쪽으로 진행을 해서 다시 되돌아와서 주봉 쪽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연폭포 Islamic Oxford 와이프 운동기록은 5km, 저는 6km 같은 시계인데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5km가 맞는 것 같고 주봉 방향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거리에서 300m 정도 데크 계단 올라오면 이정표 있는데요. 주봉까지 3.2km 이정표 써있습니다. 주봉 방향 쪽으로 경로를 틀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본격적인 등산을 한다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위적이긴 하네. 파는. 지금 올라가면서 이렇게 송진 채취 되었던 나무 흔적이 있는데 고사목으로 나무가 다 죽어있습니다. 여기 옆에 등산로 옆에도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데 제가 오늘 주황산 와서 하나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저렇게 상처 있던 나무들을 항상 보면서 나무가 왜 상처를 입었지? 하면서 갔었는데 저 상처들이 다 송진 채취를 하고 남은 흔적이라는 걸 오늘 주황산 와서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km 정도 더 온 것 같은데 주봉 우측 방향으로 2.5km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등산로가 진짜 어렵지 않고 평탄한 그냥 숲길이라서 아직까지는 초보자분들도 오르기 쉬운 그런 등산로인 것 같습니다. 두 분까지 2km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올라온 등산로는 끝난 것 같고 나무 계단이 정비가 되어 있는 경사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계속 올라왔는데 500m 정도 올라왔습니다. 계단 시작하기 직전 바로 고도가 한 400m 정도 됐었어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주봉까지는 고도를 계속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것 같고 주황산 등산 코스 중에 제일 힘든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낚였네 낚였어. 뭘 낚여? 7km라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대전사까지 7km라고 계속 주봉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주봉 쪽으로 가는 길이 계속 데크 나무에다가 바위 경사 구간도 올라오고 경사를 쭉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힘들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전사에서 주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도 경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용축쿠스 쪽으로 트레킹 코스를 걸으면서 몸도 푸시면서 주봉 쪽으로 하산하는 것도 괜찮은 코스 설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사를 다 올라온 것 같은데 프리맥이 3거리에서 1.4km 적혀 있습니다. 주봉까지는 1.2km 남았고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아마 급한 경사는 끝난 것 같아요. 조금 완만한 경사를 통해서 주봉 능선을 올라갈 것 같고 여기까지 올라온 게 좀 힘들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 경제 사정에 의해 송진 채취 대상이 되었던 주황산 소나무 197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송진 채취는 중단되었으나 빗살무늬 흔적은 아직까지도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정상까지 600m 남았다는 이정표 만났고요. 고도를 거의 700m까지 올렸기 때문에 크게 급경사는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은데 지금 뿌리채 뽑혀있는 나무가 이 세 그루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오른쪽으로 이정표가 있는데 주봉 200m 남았습니다. 쪼갤 수 있어? 꺼질째 먹는 하이크림 사과 이거는 씻어서 나오는 건가? 9단계로 씻어서 개별 포장돼 있는 사과래 아우 그냥 베어 먹어 좀 비싸긴 하다 그치? 손으로 사과 쪼개기는 실패했지만 입구 자판기에서 뽑아온 사과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나만 뽑아온 걸 정말 후회했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뽑아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따라 난 이거 맛있다. 생각보다 힘들게 올라왔던 주봉 대전사 방향으로 하산하는 길은 주황산의 멋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저의 주황산의 멋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와 계속 하산하고 있는데 와 진짜 능선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조망이 진짜 대박입니다 내려가면 아마 전망대가 있을 것 같은데 전망대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렇게 뻥 뚫린 등산로가 있는데 진짜 이곳에서 힐링하시고 계속 등산 이어가시면 최고일 것 같습니다 네 주봉에서 800m 내려온 지점에 이정표 있습니다 지금까지 능선길을 계속 내려와서 조망이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이곳부터 대전사까지 1.5km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야구하면 안돼 왜 이렇게 짐승들 놀라 주봉에서 대전사 방향으로 하산하는 길에 두번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주봉으로 먼저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에 먼저 도착을 할텐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멋있는 절경을 감상하면서 올라가면 경사는 좀 심하지만 힘이 나서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갑시데이 처음 출발했던 주봉과 용추폭포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갈림길인데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봉에서 이곳까지 내려오는데 경사가 꽤나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주봉 방향으로 등산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게 처음부터 올라갈 수 있는 점 참고해서 코스 설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사 직전인데 오늘도 등산 정말 재미있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주황산 정말 멋있는 산인 것 같아요 어땠어? 처음에 갈 때는 좀 할만했는데 좀 길어가지고 좀 버텨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초보들 올만한 것 같아 나도 하실 정도만 그치 용추폭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트레킹 구간이라서 조금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거리가 조금 멀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주황산 등산 코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주황산 상위탐방지원센터에 주차를 하고 시작한 주황산 등산 제전사를 지나면 주봉과 용추 폭포를 올라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용추 폭포 방향은 편안한 트레킹 구간으로 연화굴을 구경하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화굴 다음으로 비로봉을 만나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주황산의 하이라이트 구간 용추 협곡과 폭포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폭염의 날씨였지만 용추 협곡은 정말 시원해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트레킹 구간을 계속 올라가면 용연 폭포까지 구경하실 수 있고 용연 폭포까지 올라갔던 길을 되돌아와 품의 길이 삼거리 방향으로 주봉으로 등산을 이어갔습니다 칼등고개까지는 계곡길을 따라 어렵지 않은 구간을 올랐고 칼등고개는 깔딱 구간으로 제일 힘들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봉에 올라 대전사 방향으로 하산하는 길에 왔던 주황산의 절경은 정말 최고였던 주황산 등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등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